올 6 카니발 몇 년식이죠? 2015년식 저희꺼 이제 거의 전제품 다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성남에서 오는데 차가 막혀서 20km 시속 20km로 달리고 왔는데도 평균 연비가 10km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9.7km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D타입 하나 다 D타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 R타입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바꿨어요? 흡기를? 그러면 이제 뭐 흡기 봐가지고 거기에 R타입 되어있으면 내비두고 나머지 N타입 들어가있던 D타입 들어가 있는 것만 R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좋아졌잖아요 지금 엄청 좋아진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이 느끼셨으니까 또 업그레이드를 하는거고 장착 후에 또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시고요 요 차량 오늘 작업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한 4,5번째 방문하셨는데 흡기에는 R타입이 들어갔다라는 것 같은데 제꺼에는 D타입으로 되어있네 한번 볼게요 그때 한번 할 때 한번 바꾸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써놨나봐요 일단 작업 완료하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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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